네 어머님이 오늘 너무 저기 그만 찍으세요. 카메라 울려풀 양배기 남자분이세요. 양배기 위치가 위치를 하셨는데요. 네. 지금 확인하셔서 졸금적인 예안에 예방해 주세요. 졸금이 무서워서 위험하여 예. 안녕. 고마워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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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주세요! 카메라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오늘 좀 관리 좀 했죠? 오늘 결승이니까요! 같은 방송에 수지 언니가 이러는 거 몰라요 저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